총평에서 저의 진심이 들어가 있죠. 우선 너무나 고생했단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. 수업자들 고3만 분겨주신 문제가 출제되지않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. 그러니까 저기 서울에 전무 강사는 욕 한번 해가지고 다음이나 네이버 메인 뉴스를 장악했던데 저도 좀 올려주세요. 출제언들 시발 강사들이 대부분 다 욕하지 않습니까. 그래서 좀 부럽더라고요. 욕을 좀 심하게 해야겠어. 출제언들 개새끼들 이렇게 해야겠어.